선거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른 아침에 자연 농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가 왜 선거는 안하고 자연 농원을 갔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선거도 했죠. 투표도 하고 사람들이 입장하기 전 한 두 시간을 이용해서 일주일 후면 전시하려고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튤립을 아침 햇살에 구경 좀 하고 싶어서 간 것입니다. 기대한 것만큼 꽃이 만개하진 않았지만 빨강, 노랑, 분홍 등 색동종오리를 입고 줄둘이 서 있는 튤립의 모습은 도시의 시멘트 정글을 도망쳐 나온 저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왜 튤립 이야기를 꺼낼까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튤립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7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장로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신앙고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의 기본 원리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이 다섯 가지 신앙의 원리를 영어로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름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흔히 생각도를 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마디씩 써야 되는 지금 어려움에 놓였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발음이 나빠서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T-U-L-I-P라고 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이 다섯 알파벳이 어떤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기억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꽃이름만 영어로 아시고 내용은 한국말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T-U-L-I-P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이라고 흔히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U-U-L-I-P라고 해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L-L-L-I-P라고 하는 단어는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속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가 뭐냐 할 때 아이는 Irregisterable이라고 해서 Irregisterable Grace 불가학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또 끝으로 Percivale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영어로 표기해놓고 첫자만 딱딱 따가지고 합치니까 꽃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꽃이름을 생각하고 또 집에 가서 T-U-L-I-P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좀 됩니다. 이와 같이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속제, 불가학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것을 흔히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마는 꼭 칼빈이 처음 이 교리를 이야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이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신 분은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그 후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들어서 사용하셨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지윙글리나 스포울존이나 또 카이퍼나 우리나라의 박용룡 박사나 또는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또 장로교에서 특별히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장로교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교리는 개혁교단을 위시해서 침내교회나 회중교회나 우순절교단, 감리교, 성공회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고백하고 믿는 지도자들이 많고 또 교단별로 그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데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어떤 것은 거부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아요.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장로교는 이 교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 다른 교단보다도 한 발 앞선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죠?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소위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을 받는 데는 완전히 무력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까지 되어버리느냐. 먼저 44절을 여러분이 잠깐 보세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 보세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예수 믿도록 안 하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예수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의는 없나니 어느 정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항상 안다라는 주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안 믿느냐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믿는데 당신은 왜 못 믿느냐고 아무리 달구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어느 정도로 못 믿을 수가 없느냐. 36절에 보면 참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루기를 너희는 나를 뭐하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니까 못 믿는다고 사람들이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손으로만 만지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같이 걸어다닐 수도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눈을 뜨고 보면서도 못 믿어요. 이와 같은 비극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담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이 무서운 비극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길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본질상의 문제가 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진화론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진화론 학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면 아무리 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비슷비슷한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겉모양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저놈이 내 조상이라고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진화론을 믿는 학자들은 고집스럽게 그걸 신봉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면 인간은 말을 할 줄 알지 않느냐. 원숭이도 말을 가르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실험해보자 해가지고 어떤 진화론자 두 사람이 삐끼라고 이름을 붙인 침팬지를 아이처럼 집에 입양을 시켜가지고 6년 동안 말을 가르쳤습니다. 원숭이 중에서 침팬지가 제일 지능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놈을 끌어다가 6년 동안 말을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6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4마디밖에 못해요. 마마, 바빠, 그 다음에 컵, 물컵 말이요. 컵, 업, 업. 그냥 위라는 말이에요. 업 하면 다운도 해야 되네요. 다운은 못해요. 업. 마마, 바빠. 그것도 자세히 길을 기울여야 그 말을 알아듣지. 도무지 불분명해서 첫 마디에 알아듣기는 어려울 정도의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상하다. 사람이 조상이면 그 정도 가르쳤다고 하면 무언가 약간은 통해야 될 텐데 어쩌면 저렇게 말을 못하냐. 그래가지고 구조상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언어에서나 말을 좀 하려면 E 하는 모음하고 A 하는 모음하고 U 하는 모음 세 가지는 꼭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학사. E를 못하고 O를 못하고 A를 못하고 U를 못하고 A를 못하면 그건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침반지가 E, O, A를 못할까? U, A를 못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E나 U나 A를 발음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모간에 인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두를 통해서 그 발음이 나와요. 침반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손으로 태어난 인간이 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못 믿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예수님을 내서 주여 하고 고백을 왜 못하느냐. 그 고백할 수 있는 인두가 없어요. 이게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전적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전적 무능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여러분 중에 내가 믿으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죽었다 깨나 보세요.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했죠. 무조건적인 선택.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믿거든요. 오늘 우리 전부 다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다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이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37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여 말을 바꾸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나에게 와서 예수 믿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요한복음 17장 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시는 말씀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예수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숱한 인류 가운데서 자기의 소유로 선택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자들을 선택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시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만들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은 도무지 마음에와 닿는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인지 수만 년 전인지 수억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 또 얼마 만에 술을 아시고 선택하셨다. 도무지 우리의 어떤 개념에는 이게 접촉이 안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시간 내 구애받지 않느냐는 초월자입니다. 그에게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면 우리에게는 수만 년 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했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좋아서 했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무조건 선택했답니다. 누구와 협의한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아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데가 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참 이거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 보면 엉뚱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엉뚱하다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소설가 부크너가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사용하신 사람들 보면 이 부크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룩덜룩한 잡종들이라고 했어요. 잡종은 순종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고 값도 떨어지는 막 그렇고 그렇고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참 얼룩덜룩한 잡종들 같아요. 왜 인간성이 그렇게 좋고 마음이 넓은 정직한 애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밀어내시고 이 비열한 사기꾼과 같은 야국을 택했을까? 몰라요. 왜 술 먹고 벌거벗은 채로 드러누워 있는 어떤 면에는 좀 술주정을 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습니까? 몰라요. 왜 사람 죽여놓고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를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합니까? 잘 몰라요. 왜 반정신병자 비슷하고 미치게인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서 왜 선지자를 만듭니까? 몰라요. 유대민족 보세요. 여러분 유대민족은 뭐 별다른 것 뭐 있습니까?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연약한 민족입니다. 좀 종교적이죠. 그러나 종교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종교적일 뿐이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어느 민족보다도 더 빨리 타락하고 빨리 세속화되는 아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민족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택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자기 소유로 선택한 사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는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목사까지 시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서 했다니까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른 뭐 도무지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좋아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속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연히 선택받은 사람의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하시는 일이라면 소위 만인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선택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죠. 그러나 선택이라는 말은 전부가 포함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질 때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택의 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고백서입니다. 그 고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자들의 수는 확정적이고 결정적이어서 조금 더 가감할 수 없다. 버텔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수가 얼마냐? 하나님만이 아셔요. 성경에는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수의 실제 수가 그 숫자의 실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수는 전체 인류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것이다. 아마 10% 될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한정된 수가 있지만 그 수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저 동료들 극동에 있는 한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만앙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손에 쥐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의로운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가 다스릴 나라가 조그만 애가 되겠어요? 약소 민족이 되겠어요? 엄청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신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클처럼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많을 것이 틀림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선택된, 한정된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된, 제한된 사람 속에 끼었다고 생각하면 참 이건 기적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안 느껴져요? 또 불가학력적인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리 중에 Eerie Distable Grace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사람들이 선택된 자들이고 그 선택된 자들만이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 있다고 말하죠. 37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몇 사람만 옵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올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에게 와서 다 신앙 고백하고 다 최소한 받고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44절,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말 바꾸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든지 뒤에서 밀어줄 때 누구든지 주님에게 가서 구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인간은 다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안 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담 하와의 본성을 타고 나온 사람 보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오라 해도 안 되는 거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소유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줘요. 그게 뭡니까? 중생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인두가 없는 사람인데 새로 태어나서 인두를 가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예 그냥 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낳겠다 하면 그 사람을 새로 낳아야지 나는 안 낳겠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이럴 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엄마가 낳겠다고 하면 나오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걸 일컬어서 불가학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 믿은 것 돌이켜보면 하도 옆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까 말까 한참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예수 믿으라고 간청하는 사람 표정 보니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서 인심 쓰는 척 하면서 믿겠다고 한 것이 그만 어떻게든 코가 깨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다니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정해놓은 각본에 따라서 난 밀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부어 주셔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루트까지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 다 하나님이 조성해 주었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전부 준비를 다 해 준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 왜 갑자기 사업이 무너졌어? 난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다 조사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분위기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마 오늘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필 왜 사업을 사업을 뒤집어 엎으면서 나를 분위기 조성을 해서 예수 믿게 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그 소리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꼭 믿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그 다음에는 안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누가 번개를 한 잔의 물로 끌 수 있습니까? 누가 포부를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누가 그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사도바부를 보세요. 끝까지 일을 간 사람 아니면 예수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 아니요? 이 예수 때문에 유대교가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의분을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놈의 종교 완전히 말살 시키겠다고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둡니까? 왜?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색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터뜨리고 쓰러트리고 눈까지 멀게 만들어서 그냥 끌고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올같은 바울같은 그런 화려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별수없죠 질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질질질 끌려가서 결국은 평생을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불가학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여 믿게 하신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퍼시버런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다 같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지든지 구원하시고 일단 구원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믿게 된 후에 좀 죄를 범해도 범하는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놓치지 않으니까 자꾸 제 범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컷 두들겨 맞고라도 천국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두들겨 맞기 좋으면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예수 믿고 나서 참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그만 세상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했다고 합시다. 5년 10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경고하죠. 경고하는데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비상수단 쓰시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어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 우리 집사님 남편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이틀 전에 떠났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이놈의 차가 뭔지 자동차가 뭔지 참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죽어요. 김일성이 같은 인간은 90까지 살았고 김정일은 지금도 고개를 휘두르고 법석을 떨고 남의 돈 수백억을 그냥 꿀떡 삼킨 사람도 얼굴이 그냥 기름이 줄줄 흐르면서 다 사는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왜 그렇게 교통사고에 죽어야 합니까 참 이해가 안되죠. 그런데 그 세상 떠난 분 보니까 전도폭발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아직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세상 떠나신 다음에 호주머니를 뒤지니까 자기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전도편지를 다 넣어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 읽었겠죠. 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육신을 죽여서라도 꺾어서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를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 세상 끝날까지 구원해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다섯 가지 튤립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유구무원에 참 감격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자꾸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선택했다 하면 내가 로봇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불가학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나를 억지로 예수 믿게 했다 하면 내 자유의지는 그냥 아예 묵사발로 만드는 거냐? 또 대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워넣도록 한다 하면 얼마든지 죄 좀 지어도 되겠네 하여튼 뭐든지 시시비비 걸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마음에서부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분이 간혹 계실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조금 좋은 거.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고 여러분이 선택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믿음이 너무 어리고 말씀에 너무 무식해서 자꾸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무작정 하고 선택해서 자기 소유를 삼아 안 믿으려고 도망가는 나를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고문고문하지 않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냐고 꼭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튤립의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오후 5시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원에서 한 시간 동안 어물쩍 저물쩍 하다가 나중에는 일당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한 시간이라고 십만원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폐병도로 다 주고 가는 사람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색다란 10대 후반에 소년 무슨 소망이 있어요? 누가 주목을 하고 누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단임 목사 만들어가지고 오대양 동서양을 뛰어다니면서 포금을 재나도록 하신 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서 약정하신 것이지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도문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참 지금도 시간만 하면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만히 들으니 그 가슴에 불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당신만 그렇소 나도 그렇지 뭐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저 거제도 산골짜기에 조그만한 오두막집에 태어난 빨간 핏덩이 하루종일 엄마가 들에 일 나가고 나면 혼자 남아가지고 바둥거리면서 똥오줌 막 비비고 그냥 긴굴고 하는 놈 그게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나도 도문이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당신만 그렇소 나도 그렇소 그러나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내가 당신만큼 유명하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걸 똑같이 느껴요 참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신기스러운 거예요 복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면 날마다 해도 영원히 해도 실증나지 않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맙소사 한 시간 예배 보는 것도 추리가 틀리는데 거기 가서 매일 하는 게 찬송이고 예배다 아이고 맙소사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튤립의 이 진리를 잘 목상하면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니까 눈만 뜨면 막 감동이 벅찬 감동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눈만 뜨면 거기는 모르죠 자는 시간도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눈만 뜨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무슨 복이 터져서 여기를 닿을 수 있었을까 무슨 복이 터져서 내가 여기를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곁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작정 좋아서 선택해서 너 너 안 믿으려고 얼마나 도망다녔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온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황송해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 안 하겠습니까 찬송하고 경배하고 해도 끝이 없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찬양하면 하면 할수록 더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기쁨을 느끼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어떤 가정에 국제 결혼하신 따님이 참 국제 결혼한 덕분에 미국에 먼저 왔고 그 다음에는 자기 오빠 자기 뭐 동생 뭐 19달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고생하면서 밑바닥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국에 와가지고 막 큼직큼직한 자동차를 굴리면서 그런데로 아무리 비리먹게 살아도 그래도 먹을 건 다 똑같이 먹으니까 똑같이 먹으면서 사회적인 그런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사니까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자기들을 초청해 준 그 국제 결혼한 부인 한국에 있을 때는 욕을 많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나 상의를 거기에 불러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선물도 주고 잔치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냥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면 천국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생각만 해도 이건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흥분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천국은 찬송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는 곳이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복이 터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자 튤립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되새기세요 오늘 가서 꽃집에 가서 튤립 한 송이 사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 꽃병에 다 꽂아놓고 쳐다보세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몇 사람 안되는 숫자에 나를 끼어넣어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꼭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서 꼭 집어넣고 야 많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워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요 여러분 세상에 짐이 무거워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슬픈 일이 몰려와도 슬퍼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석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이 밤은 내 모든 영평 자라는 주에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늘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도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하늘에서 느끼는 감정의 천만분의 1도 안되겠지만 부르고 부르고 또 불러도 가슴에는 감격의 샘이 차올라요 이 힘으로 무거운 인생의 짐도 지고 갑니다 이 힘으로 슬픔도 극복합니다 이 힘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벽을 만나도 우리는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튤립의 교리가 주는 은혜를 마음에 담으세요 다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만세전부터 아시고 선택하시고 불강력적인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튤립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이 진리가 주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이 튤립의 진리가 주는 은혜를 가슴에 풍고 살면서 이 땅 외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밝고 건강하고 더 환한 얼굴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사사 우리가 드리는 헌금 주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면서 더 많이 투자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fir komt 아멘 병원 나라님의 작 선명 나 나 행